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기초강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짚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간결하면서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두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죠 21선 기법 두가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2차전지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놓아야 되겠는데 고점부에서 사들어가면 물려 들어가면서 시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포스코케미칼의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사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은 사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올라갔어요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같이 시장이 안좋으니까 큰 폭으로 밀리면서 잘 끊고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왜 별로였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상황을 보시자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오중간하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는게 제가 지금 제시하고 싶은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일과 242일 권역인 한 5만4천5백원권 정도 여기가 눌림목 구간으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지만 현재는 너무 고점부위니까 단기 고점부위니까 좀 눌려주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나기 좋다 그러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엘지화학도 같은 2차전지 종목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고점부위에는 관심을 가지겠다고 딱 넣어두고 있다가 자 여기 눌림목 구간 딱 들어오니까 사 넣는다 이거죠 여기서 사 넣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3%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장 안좋은데도 거의 독야청청 이틀동안 상당히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봉상에서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다면 분봉상에서는 세부적으로 더 좋은 포인트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상황 돌아서는 거 보고 종목도 5분봉에서 하락 추세 돌려내는 거 보고 여기서 사들어가고 그 다음날 강세 유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이건 좀 좁혀야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방송 리딩에 아침 방송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적당히 챙겨내고요 3% 이상 먹어내죠 그리고 여기 눌림목 구간 다시 사놓고 다시 여기서 또 끊어내고 이런 포인트에서 매매를 했다 이겁니다 자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셔라 그러면 수익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좀 이어나갈 거예요 관심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현대차와 관심이 있어 현대차 상당히 지금 엘리엇이 그죠? 집은 다 청산하고 나간 상황이고 실적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여기 정도 눌려주면 관심을 한 번 가져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왔어요 왔는데 지금 좀 주저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이 지금 중국발 우한폐렴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잘못하면 공급 물량 공급하는 게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공감이 좀 가요 공감이 좀 가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에 의해 눌림목 구간까지는 오긴 왔습니다만 조금 주저돼요 주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밀리고 있으니 그죠? 여기 상황에서 한 번 더 처질 수 있다 싶으니 조금 더 매수를 타이밍을 조금 더 늦게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이 개별 종목만 가지고 매수를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모든 게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거든요 수급 상황도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도세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 시장도 그냥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좀 늦춰서 한 템포 좀 늦춰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눌림목 매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눌림목 매매 여기 구간도 눌림목 매매 구간이거든요 빠르기로 여기 인근에서 3번의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매스포인트 자 삼성전자 뭐 그 이전에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상황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눌림목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한 폭 다 먹어냈습니다 여기서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 쳐졌어요 자 여기가 20일에 완전 인접한 구간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닥터케이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지켜봤을 때 퍼펙트한 타이밍 잘 안주는 경우 많고 올라가는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기 매수하고요 여기 20일까지 쳐져도 또 추가 매수 반등 나오면 적당히 매수하면서 물량 실어 나간다 첫 번째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퍼펙트 두 번째 여기 월선 약간 지지되는 부분에서 또 샀어요 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봤기 때문에 약간 쳐졌습니다만 세 번째 20일 지지합니다 눌림목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매수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이 날이 시장이 1% 빠진 날인데도 추가로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 추가 나 안 먹어도 좋아 쳐질 수 있으니까 그냥 잘 챙기겠다 시장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수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 12월 26일이거든요 날짜 다 기억해요 사놓고 하루만에 배당 받아 먹고 추가 추가해서 적당히 그 다음날 올라가는 부분 단타 매매로 끝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가볍게 또 삼성전자 추이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20일 여기서 힘없다 말씀드렸고 청산한 게 좋다 여기 위에부터는 청산해라 청산해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여기 60일 인근까지 밀린다면 그죠? 여기는 또 한 번에 매수의 타이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일 아마 월요일날 시장이 개파라가면 삼성전자도 별 수 없이 빠질 거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확인하시고 강하게 음봉을 밀어내리면 뭐처럼? 현대차처럼 강하게 밀어내리면 조금 기다려야 되요 그죠? 조금 기다려야 되고 여기 인근에서 그래도 도치라든지 끌어땡기는 개발하겠다가 양봉으로 땡기는 모습이 나와야만 매수 가능합니다 요 디스코 유 가릿? 나중에 녹방 보면 될테고 무조건 여기 가격대 왔다고 사 들어가는게 아니라 음봉으로 크게 밀린다면 한 템포 아까 현대차처럼 조금 넣추자 넣추자 매수 포인트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갭 하락으로 쳐져서 시작하는데 시장이 반등 저짐 넣고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면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그죠? 눌림목은 여기 20일 구간에 눌림목이었고 여기는 60일에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매수는 어디에 써야 된다? 지지에 써야 돼요 매도는 언제 해야 된다? 추세가 무너지거나 저항권에서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난 이후에 저항권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눌림목매매는 설명해 볼 수 있구요 자 그럼 이번에 21선 매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죠? 카카오를 설명으로 드려도 돼요 닥터케이가 목요일날 매수했던 이유도 조금 처지는 거 이거 감안하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여기에서 올라타버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려다간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들어간 물량 여기에서 반등 넣을 때 그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추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졌다가 반등 넣을 때 추가 매수해버리면 그죠? 단가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적당히 흐름만 가져간다면 주도주 권력인 카카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20일 기법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뭐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이것은 닥터케이 주식사양처보 탈출 팁 대전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 길게 해도 되는데 하락 추세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는 그죠? 이제 상승 전환했지 않습니까? 20일 인근한 지역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익 날 확률 높다 이겁니다 여기도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파하는 20일도 매수포인트 되거든요 자 이거는 패스했다 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눌림목 구간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죠? 완벽하게 20일까지 안 오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 4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0일 그래도 인접했어요 자 여기까지 가고 난 이후에 이제 올선 이탈하는 장대 음복 나오고 20일 무너지면 이런데는 매도 시그널이 되겠죠 매도 시그널 자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봅시다 20일 올라타면 산다 여기 올라탔어요 자 샀는데 20일 깨집니다 그러나 그죠? 여기 60일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추가면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0일과 60일 기법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다시 반등하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20일만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샀는데 이탈하면 선전했다 칩시다 선전폭이 짧습니다 다시 올라탄 20일 여기 사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0일 깨질 때까지 여기 정도에서 이제 매도 한다면 자 여기와 여기 그래도 선전한 폭보다는 그죠? 수익이 그래도 좀 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 올라탈 때 여기 또 올라탔어요 샀어요 자 밑에 60일 받치고 있는 이런 구간은 버틸만 합니다 이런거는 손절 안한다 생각합니다 밑에 60일 깨지면 했다 해도 상관없어 했다 해도 상관없어 손절폭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손절폭 손절도 아니잖아 그죠? 다시 샀다 해도 여기입니다 올라탄 여기 저기는 버틸만 했다 치고 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약점? 횡보 구간에서는 손절이 제법 반복됩니다 그죠? 60일 안 훼손하니까 들고 와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랠리 할 때 그 손절폭 다 많이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손절을 좀 몇 번 반복했다 칩시다 그죠? 60일 안 깨지면 던지 필요 없는데 그죠? 60일까지 겸해가지고 지금 매매 기법 말씀드린다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번 아래위로 왔다갔다 해서 몇 번 털렸다 칩시다 20일 기법의 단점은 그거다 했습니다 이렇게 횡보할 때 그러나 나중에 여기서 올라탈 때 20일 여기서 깨지거든요 여기 짧은 손절 여기서 다 먹어낸다 이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분들 1번 눌러 예의야 그죠? 그리고 20일 올라탈 때 또 들어가 흐르면 또 먹어내고 그죠? 그런 논리로 지금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카카오도 20일 올라탈 때 들어갔는데 60일까지는 용인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60일에서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단가 적당하게 조정되고 물량 적당하게 실고 난 다음에 반등 넣으면 수익으로 자난하기 때문에 조건은 뭡니까? 우상량할 때 해야 돼요 우상량할 때 왜? 20일 밑에 쳐져도 60일이 지지권으로 있기 때문에 그 20일과 60일 기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상황 조금 전에 끼워 맞추기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형 우량주에서는 거의 다 적용됩니다 거의 다 적용돼요 그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16% 먹었거든요 20일 올라타기 직전에 이제 그것은 정석적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고급적으로 여러가지 기법을 더 썩는다면 돌파했고 적당히 눌려주는 이런 지점들 밑에 2평선들을 다 지지하고 있잖아요 미리 사들어가는 겁니다 어느정도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 사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측매수 퍼펙터가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가급 매도하고 16% 막 먹어내는 구간 다시 여기부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풀빵 때려 했습니다 야 21 밑에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가지 기법 썩을 때 120일 지지한다 아닙니까? 적어도 2평선 지지하는 권역에서 사넣어요 여기다 풀빵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풀빵 때리고 싶으면 동의되면 풀빵 때려요 여기가 팔았습니다 여기가 그죠? 또 16% 정도 먹었어 그죠? 그러면 아까 21기법만 그러면 적용 하랬잖아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럼 적용해봅시다 여기에서 샀어요 21 올라탔죠 우상형 맞습니다 하란 추세 돌려냈어요 실제로 매매했습니다 흐리고 깨지는 여기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까? 매수 포인트가 없어요 20일도 못 넘어갔고 그죠? 밑으로 쳐지고 있고 음봉 크게 떨어지고 있고 60일 인근 가면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본인이 간결하게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고요 간결하게 저의 매매 기법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봐라고 한다면 20일 20일 매도 기법을 몇 개 더 섞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매도한 이유는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기간상으로 목표치도 나온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목표치가 다 상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매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팁4 팁5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전제 주식상첩 탈출 팁1 입니다 우상량한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 우상량 전환한 초입에 매수하라 그것을 간결하게 21기법만 적용하는 것은 팁2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팁1부터 팁5까지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간결합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 아주 간결하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되어 있어요 매수는 지지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는 장에서는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고점 인근인 장에서는 매도해야 되고요 수익은 잘 챙겨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매수만 잘하면 뭐합니까? 먹은 거 다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볼까요? 셀트리만 볼까요? 먹은 거 다투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매수 잘해가지고 여기 먹은 거 36만 7만원 다 통과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매도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오일성 깨는 은봉이라든지 20일 이탈이라든지 그죠? 20일 60일 다 이탈하는 넥라인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매도 시그널인데 이런 거 다 전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무시을 해서 그렇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해놓고 대응을 잘 해보신다면 여기 사야 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 하락 추세 돌려내잖아요 다 인접했잖아 20일과 60일이 하락한 추세 돌려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매하다가 다시 무너지면 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다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사장첩 탈출 팁 폴더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여러분들 팁으로 삼으시고요 나는 그 팁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가미하겠어 하면서 본인의 매매 기법을 추가 추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방송 상태가 오늘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조금 에러가 있는 듯 한데요 유튜브에서 접속자가 접속자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기초강의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주말인데요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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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